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콥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사는 커네틱 끝을 오우 여러분 눈 막 천장에서 떨어지는 에서 벗어나서 좀 멀리 왔습니다 한 거리로는 한 300키로 정도 되고 시간으로 3시간 걸렸어요 뭐 길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범원 트입니다 제가 하는 커네틱 것에서 매사 추세출 지나고 그리고 어 범원 투로 넘어게 되거든요 여기 엔틱 몰 이라고 그래서 뭐 엔틱 샵 보다는 규모가 좀 있겠죠 예 한번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는 뭐 완전 으 시골 분위기는 아네 뭐 밖에도 이거 쩌건 뭐 꺼내놨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뭐 작동은 안하는거 겠죠 옛날에 안에는 어떻게 생각나юсь 고 음 으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아마 예전에 밀크통이었을 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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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